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리기에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흐름은 괜찮았는데 격발할 때 살짝 어긋나서 아차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빠져서 그래도 슛오프라길래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있을 저희 가족들이 제일 먼저 성공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마지막 발을 빼버린 거라 조마조마하게 아마 칭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대한민국 서수들도 너무 좋은 결과 로 모여서 도와드리고 저항합니다. 감사합니다.